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 LA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이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LA는 겨울이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LA는 지금 몇 주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비만 오면 집 안에 있던 화분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서 화초들에게 빗물 보약을 먹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이 눈퍼렁도 어김없이 집 안에 있던 화초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서 빗물을 마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비가 잠깐 그쳤길래 이 틈을 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지금은 논퍼렁에 어떤 화분이 밖에 나와서 빗물 보약을 먹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란! 요즘 한참 자라고 있는 성장기인 박쥐란입니다. 이름이 박쥐란이지만 사실 난과는 아닙니다. 에어플랜트 공중식물에 속해 있는데요. 잎사귀가 마치 사슴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인테리어 소품으로 헌팅 트로피처럼 사슴뿔인 양 벽에 걸어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쁜 박쥐란이 빗물 보약을 먹더니 곳곳에서 이렇게 예쁜 새싹을 틔워주고 있네요. 제가 나중에 박쥐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진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허접란입니다.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수경재배를 했다가 안 돼가지고 때리쳤던 그 호접란입니다. 그때 수경재배에서 수태로 분갈이 해준 지도 벌써 일주일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물주는 방법이나 재배 환경이 바뀌면서 어떻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구독자가 계셔서 그것도 알려드리면서 비오는 며칠을 밖에서 호접란을 노숙시키니까 정말 신기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모두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호접란의 뿌리입니다. 그때 분갈이 할 때만 해도 이 호접란의 뿌리가 시들시들 하니 그래서 주름도 쪼글쪼글 많이 가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며칠 밖에서 노숙을 시켰더니 이렇게 생장점도 까맣고 윤기있게 다시 살아났고요. 뿌리도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아주 무슨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텅텅하게 빵빵해졌습니다. 그때 분갈이 하면서 뿌리 하나를 제가 공중뿌리라고 그러면서 수태 안에 넣지 않고 밖으로 꺼내놓고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뿌리는 화분 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이 아니라 밖에서 숨을 쉬면서 공중에 있는 영양분,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뿌리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분갈이 전 제가 실내에서 키웠을 때는 뿌리가 이렇게 통통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통해진 걸 보니까 결론은 이렇네요. 호접란은 생각보다 공중습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거의 비올 때처럼 눅눅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공기 중에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기 전에는 이렇게 공중뿌리가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지 몰랐거든요. LA 날씨가 워낙에도 건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자주 분무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미니 호접란이거든요. 호접란은 이렇게 잎에 데미지를 입으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접란은 왜 다육이처럼 아랫 입장이 쪼글쪼글해지면 물을 흠뻑 주고 뭐 이런 규칙은 통하지가 않는 거죠. 아랫 입장이 쪼글거려지면 그냥 평생 쪼글거려지는 거니까 쪼글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호접란이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기르기가. 하지만 생명력도 강합니다. 제가 지금 수경재배였다가 숯에다 옮겼다 뭐 이러면서 키우고는 있지만 원래는 제가 이 뿌리파리 때문에 모두 호접란을 밖으로 드러내서 수경재배를 돌렸었던 건데요. 그 전에 밖으로는 그래도 몇 년을 키웠습니다. 꽃도 뭐 계속 보고요. 나름의 이제 호접란에 대해서 다육이만큼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우기에 이렇게 노숙시켜 보니까 공중뿌리가 얼마만큼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있기 전에 바로바로 영상으로 남겨서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거니까 모든 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른데 저처럼 똑같이 적용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경우는 이렇다라고 지금 공유 차원에서 영상으로 남겨본 거니까요.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 카드랑 최종 화면에 저번에 호접란 이 아이들 분갈이 한 거 영상 띄워드릴게요.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지금 이 뿌리와 얼마 전 분갈이 할 당시에 뿌리가 어떻게 차이가 지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번 영상은 한 5분 내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수다스러운가요? 벌써 6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원래 물 주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더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또 보강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영상 찍다 보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영상은 길어지는데 어차피 길어봤자 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짧게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7분이네요.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눈파렁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